희귀음을 쇠머리아가리 구기만을 더위됨로 카카오 카카오 카드 상태가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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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나 연사 공격 포션이다 난타 질화 충격파 맞았어 포션 안 샀다고 그깟 포션이 뭐라고 사람을 데려 포션 어우 캘리퍼스 캘리퍼스 포션 우선 먼저 먹어야되네 위험한데? 다행이다 죽을거였다 아니 뭐야 이거 코스트해줘 짠 바리차보 타락넌드 제물에 바참주는 와 전체까지 개쩌네 하필 타락나오니까 타락나오니까 타락 슬프 없어지는 조합주네 정령 밥 줘야 된다 정령 밥 줘야 된다 카드는 다 있는 것 같고 불보고 강와나 좀 해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랬어, 파차 못 켜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어 철회 파동밖에 없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철파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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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ie 방어도 포션이 언제 한 번 큰일 할 것 같긴 한데 아휴 3장 드롭 너무 고맙고 지금인가? 방어도 포션 아휴 3장 드라마 아휴 3장 드라마 아휴 3장 드라마 아휴 3장 드라마 드로우 안나올까봐 쫄아서 썼는데 드로우 이렇게 나올 것 같았으면 안써도 됐겠다 맷올리스는 뭐해 방어도 올리는 카드가 없는데 철파밖에 없어 아휴 3장 드라마 음 타락 넣자마자 바참 다 줘가지고 적었을때도 없고 타락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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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만 잘 뜨면 심장도 잡는데 드로우가 잘 뜰려나 아 근데 심장선은 생각해보면 고민할게 없는게 고동으로 두근두근 드로우보면 되니까 두근두근 드로우 대소동 드로우 대소동 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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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무섭다 무서워 아니 내 무감각 어디갔냐 간다 꽉 잡아 달에 갈뻔했네 제거 150골드라서 저거 약화 먹어도 별 상관은 없었겠다 고맙습니다 바나나 먹기? 뭐야? 탈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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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이 쎄긴 한데 왜케 불안불안하냐 분명 쎄긴 한데 딜 맞은 것도 다 재물자해딜이라서 거의 안맞고 있는데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불안불안하네 에너지 포션이 나은가? 드롭 포션이 제일 나을 것 같으면 염수특 아무 일도 안함 멘탈해 멘탈해 펜트 멘탈해 시바 멘탈해 이렇게 되기 센데 왜이렇게 불안하지? 바로 999 방어 찍고 행컨도 할 수 있는데 음 안녕하세요 가스용 심장은 오히려 쉬운게 방어 올리는 카드 말고 다 드로댐 아 무감각 천천히 쓸걸 아 뭐 이정도면 됐다 영채아파도 15댐 박는 멀어오심장 참참 오 참모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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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모 참모모 오우예 슉 아까 시작담배 먹었을때는 이렇게 안되더니 판도라차이 뭐야 이거 1022 3078 1 2 5 2 3 3 2 3 5 5 6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